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얘기합니다마는 지구촌은 실제 전쟁으로 몸살을 안고 있죠 2022년 2월 24일이었나요? 인류의 축제인 올림픽이 끝나고 딱 4일 만에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인들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마는 돈바스는 엄연히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한나라의 영토 주권을 강대국에 의해 가지고 무참하게 짓밟히는 그런 상황 그것도 세계 군사력 2위의 러시아가 22위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참 이건 웃긴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천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차이나타운에 화교도 있고 또 실제 중국인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명분으로 겉으로다 명분으로 따져보면 그 중국인들 인천에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시진핑이 서울을 공수부한 거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달리 뭘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곳곳에서 전쟁의 참혹감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럴 때 전쟁의 또 다른 참혹감을 알려주는 고전을 읽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루마니아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고아를 돌보다 보니까 루마니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겼어요 루마니아 출신의 작가 게오르규는 24시라는 장편 소설을 썼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5시, 그렇죠? 한때 우리나라의 영화로도 소개되어지고 분명히 하루가 24시인데 저 제목이 25시라는 것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25시라는 말이 아주 인기 있게 두루두루 유수 25시, 형사 25시 그런 프로그램 분식점도 간판도 하여튼 다 25시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이 소설을 보면 2차 세계드는 당시의 약소국이었던 루마니아의 평범한 농사꾼이 나옵니다 요한 모리치라는 젊은이가 나와요 평범한 농사꾼이었어요 주인공이 강제로 징집을 당하게 되는데 독일군에 입대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모리치가 유대인이라고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치즘에 아주 세뇌가 많이 되었던 그 당시 독일군 안에 유대인이라는 그 오해 때문에 가슴, 핍박, 고난 수모 다 당합니다 요한 모리치 이 주인공이 그러다가 우연히 독일 군의관을 또다시 다른 군의관을 만나게 됐는데 신체검사를 하게 돼요 신체검사를 쭉 하니까 오! 유대인이 할인하는 거예요 독일 게르만족 영웅적 혈통이다 라는 판결을 딱딱딱 받게 돼요 순수 혈통이라는 거예요 게르만족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독일 사람들이 게르만족 뭐랄까요? 순종이다 그때부터 갑자기 영웅 대접을 받게 되어집니다 팔자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됐냐? 독일군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졌어요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연합군의 심사관이 포로들을 하나하나 데려다가 심사를 하는데 이 요한 모리치의 파일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그 파일에 두 가지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어떤 서류에는 유대인으로 적혀져 있고 또 다른 서류에는 게르만족 순종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관이 그에게 물어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요 사실 모리치는 유대인도 아니고 게르만족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루마니아 아주 가난한 루마니아에 농부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질문을 받고 이 요한 모리치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보기에 이 소설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나는 누구지? 도대체 나는 내가 누구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오늘 밤에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사실 푸틴은 러시아인을 보호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리고 나치를 몰아내겠다고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게 언제입니까?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를 반드시 알아야 되죠 언제예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벌써 거의 70년이 넘었습니다 80년을 바라봅니다 푸틴은 아직 2차 세계대전 중에 있는 소련군인 것 같아 러시아군인 것 같아 그리고 과거 자기가 몸을 담았던 KGB, 비밀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한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뉴욕 지하도에 한 거지가 연필을 팔고 있어요 연필 하나를 이렇게 팔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동양이죠 연필을 파는 구색을 갖추긴 했지만 그냥 이렇게 동양을 하는 거예요 그날 정말로 유명한 지그지글라 들어보셨습니까? 지그지글라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쓰고 성공 동기부여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지그지글라가 그 박사가 그 앞을 지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박사도 다른 사람들처럼 1달러짜리 1달러 하나 주고는 지나갔어요 연필을 받지 않고 지나갔어요 지하도를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생각에 바뀐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는 길을 멈추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거지에게 여보시오 내가 아까 1달러를 줬으니까 그 대가로 연필을 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거지가 기껏 1달러 동료해놓고는 생색을 의지간히 낸다 싶어가지고는 그래도 판매하는 구색을 갖췄으니까 연필을 하나 줬어요 그러면 지그지글라가 연필을 받아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의 거지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거지가 아닙니다 나와 똑같은 비즈니스맨입니다 이 한마디에 거지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서 그래 맞아 난 거지가 아니야 비록 장소는 길거리지만 나는 분명히 1달러를 받고 연필 한 자루를 파는 사업가야 라는 생각 그 순간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 정체성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꿈을 꿉니다 용기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훗날 아주 송구한 사업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그지글로 박사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박사님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박사님은 지하도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에게 1달러를 주고는 연필을 받아가시면서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니야? 사업가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저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평생 나는 거지인 줄만 알았던 그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정체성의 변화와 함께 내 삶도 운명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은 아니지만 할렐루야를 외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진군식 중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은요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로부터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실은 따져보면 아무 연관이 없어요 이게 서로 맞는 조각이 아닌데 억지로 꺼다 붙여가지고는 뭐 이렇지만 학벌, 인맥, 직장, 심지어 아파트 평수로 자기 정체성을 찾아요 이런 것들을 막 이어붙여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짜짓기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나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냥 그건 누더기지 그냥 걸레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찾으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오에는 언제나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어디로? 성경 앞으로 돌아가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라고 말하는지를 우리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디모데우서 2장 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오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물론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자녀 디모데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금녀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오 예수의 좋은 병사 주님의 군사래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징군식을 갖는 이유도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우리가 징군식을 갖게 되었습니다마는 징군식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그리스오의 군사에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게 신문에게 사과하십시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사과하십시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막 면박 주지 말고 몰라봐서 죄송하는 거죠 남녀 뭐 또 유무식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오의 병사로 군사로 이 자리에 부른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입암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병사 되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따라하십시다 좋은 병사가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너는 자 딱 찍어서 말하잖아요 너는 그리스오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 어떤 병사라고요? 좋은 병사 좋은 병사 병사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징군식 자리에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물론 목양이 이 팀입니다만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징군식 하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해요 자 그러면 금방 금방 예수 믿은 새가족도 그리스오의 병사인가? 병아리인데 아직 신앙의 어떤 성숙도가 낮은 뭐랄까요? 뭐 여기 앞에 있는 청년들 그리스오의 병사인가? 주의랍게 어린아이들이 병사란 말인가? 아직 어떤 주님과 세상의 경계산에서 머뭇거리면서 한 달이는 세상에 한 달이는 주님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도 그리스오의 병사란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사입니까? 아닙니까? 잘 대답을 못하겠어요? 예 그래도 병사는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 하여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군사로 부르시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국계에 나와요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군대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국당에서 인도하라 하신 요하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아민 여기 군대대로 애국당에서 인도하라 하는 말은 뭐냐 그들을 군대로 편성하라 그 말이에요 군대로 인정하고 군대로 편성해서 인도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어떤 군대로? 요하의 군대로 아민 그리고 이어서 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국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요하의 군대로 군대로 편성하는 그 가운데는 어떤 자격도 없어요 요하의 군대로 편성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심사 기준 이런 것도 안 나와요 애국을 나왔으면 다 요하의 군대인 거예요 비록 지금 아직 애국의 노예살이에 쩔어가지고는 쉬운 말로 뭐랄까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말하지만 아직도 막 세상 방식대로 살고 손에는 쟁기를 들고 호미를 들고 그렇게 있는 그런 사람인데 군대래요 노예 근성으로 그득해서 뭐든 불평불만하고 대충대충 그렇게 하는데도 군대래요 전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군대 맞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간은 뭐냐 애국을 등지고 나왔으면 군대란 이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홍해를 앞두고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는 바로 군대와 맞서 싸워야 될 요하의 군대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아직까지 영적으로 여전히 애국당에 눌려 앉아있는 여러분은 애국당에 눌려 앉아있는 노예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홍해도 건너야 되고 가난 정복도 해야 되지만 출애국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아직까지도 애국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출애국 했습니까? 아직 뭐 비록 홍해를 앞두고 있지만 여와의 군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애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 부른받았어요 종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여와의 군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자격을 미달이고 애국에서 나왔다면 그랬다면 부족하더라도 출애국화했다면 세상으로부터 부른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와의 군대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영적 안목이 확 열려있던 바울이요 오늘 사역 주제 원래 사역 주제 벽에 붙어있는 저 성구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리스의 병사로 부른받았다고 역사를 합니다 오늘 성구가 나오는 그 좀 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의 병사로 부른받았고 여와의 군대로 이미 편성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그래서 막 여기 막 깃발 또 꽂아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병사가 아니고 어떤 병사로 말하냐면 3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그리스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병사요? 좋은 병사 아니 이왕 병사로 부른받았다면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는가? 바울이 명확하게 설명해요 그 다음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메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기 생활에 얼메이지 않는다 출애굽에서 이제 가난 땅을 향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는데 오 잠깐만요 제가 하던 일이 있어서 그러면 곤란하겠죠 밤 메던 것이 있어서 그거 메고 좀 오겠습니다 그럼 진짜 곤란하겠죠 정말 총대를 붙들고 뭐 예를 들면 고향 생각하고 애인 생각하고 고지를 탈환하라고 그래서 돌진 앞으로 라고 말하는데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그러면 곤란하겠죠 우리 가운데 자기 생활에 얽매어져서 좋은 병사로 되기를 그걸 스스로 거부하는 어리서운 성도들이 한명도 없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억을 합니다 아멘 제가 몇 주 전에요 우리 사랑의 보따리를 모아서 울진 산불 피해 지역에 다녀왔잖아요 그 전달하고 다녀왔는데 울진을 향해서 올라갈 때였어요 올라갈 때 장사해수욕장이라는 그대를 이제 좀 지날 때 그 무릎 해변 도로를 따라가고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막 일정이 안 바빴으면 좀 여유 있게 갈 것 같은데 해변 도로를 쫙 올라가는데 갑자기 해변에 큰 군함이 있어 자 이런 모습 이런 모습 보세요 저글동 만났는 거예요 저 정도 각도가 그 해변 도로에서 딱 찍으면 조금 줌으로 당기면 저렇게 찍혀지는 저글동 만나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무슨 어? 함정 있는가? 라고 생각해요 저게 뭐냐면 장사 상륙작전에 쓰여졌던 6.25 때 말이에요 군함 문산호에요 문산호 여러분 장사 상륙작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작전상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인천에 그냥 완전 정반대 대각선으로 정반대 포항 울진역에 장사해수욕장에 양동작전이죠 그리고 조선인민군의 보급로를 차단한 그런 임무를 맡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문산호가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이 임무가 미팔군의 임무였대요 미팔군의 임무 교란작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교란작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민군 복장을 입고 투입을 해야 되는데 미팔군은 대반표가 나잖아요 아무리 옷을 그렇게 입기 없이 키에 옷도 간 코에 금반표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인민군 복장을 입고 투입해도 외모가 북한군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 이 작전을 맡겨야겠다라고 판단이 바뀐 그래서 누구? 남한 출신의 학생들 학도병에게 작전명이 뭐냐? 174 투입된 한국군이 얼마였냐면 772명이었습니다 772명 중에 무려 718명이 대구 그리고 밀양 일대에 거기서 막 모집된 소위 말해서 메가폰을 들고 조국을 살린 학도병들이요 그래가지고 모여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입대를 결정하고 18일 만에 작전에 투입된 거예요 그리고 물자를 얼마치를 받았냐면 3일간의 물자만 딱 받았어요 금방 치고 빠질 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식량으로 미숫가루 이런 거 있잖아요 3일간의 물자만 보급을 받고 교란 작전을 펼치고 철수할 예정인데 문제는 뭐냐? 그때 때마침 태풍이 불어온 거예요 아까 본 그 문산화가 좌초된 거예요 모든 게 다 틀어져버려 그냥 3일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실탄도 그런 상황인데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학도병들이요 거기 다 죽어요 거의 다 죽어 그 고귀한 피로 말미암아 사실은 정반대편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둬게 된 거죠 투입된 병력의 93%가 16세에서 19세 소년 요즘 이랬으면 이건 아동학대라고 우리가 막 길길이 난리 뛰겠지 그들엔 군번이 없어요 그들엔 계급도 없었어요 조국의 부름 앞에 오늘 말씀대로 난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얼매이는 것이 하나도 없이 나섰던 조국 대한민국의 병사였던 거죠 그때 쓰였던 이 문산호를 이제 옆을 제가 올라가면서 지났잖아요 원래 이제 좌초됐는데 복제 함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디스플레이 바닷가에 그렇게 해난 거라고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장사 상륙작전 제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울진에 갔다가 사랑의 보따리를 전달하고 다시 내려오는데 또다시 해변에서 보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으로 부른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의미로 추구합니다 1967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6일 전쟁 너무너무 유명한 전쟁이죠 이스라엘의 승리로 그냥 끝났어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승리 원인이 크게 세 가지로 꼽는데 첫 번째는 유일신신화 두 번째는 국론통일 세 번째는 제공권 장악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 초기의 이스라엘은 우리는 공개할 수 없는 최신의 무게가 있다 그렇게 계속 혼장담을 했어요 그 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장담을 했습니다 전 세계 스파이잖아요 전문가들이 전쟁 전문가들이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최신의 무기가 뭔가 아무리 찾아도 실체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 밝힌 최신의 무게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자기 생활에 얼메이지 않는 이스라엘 국민 이걸 최신의 무게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푸틸이 오판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의 전사들입니다 개인의 어떤 문제에 온통 시간이 다 뺏겨버리고 물질도 다 쏟아버리고 코로나 상황에 막 매몰되어져가지고 그냥 나만 무탈하면 된다 우리 가족만 무탈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 한 번을 못해요 기도 한 번을 못한다니까요 부활절 키트 그거 하나를 전달을 못해요 앞으로 또 행축 초청장이 나옵니다마는 초청장 하나도 전달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는 좋은 병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병사로 충분한가? 막상 전쟁이 붙어지면 전시가 되어지면 좋은 병사는 또 아니죠 따라하십시다 강한 병사 강한 병사 따라하십시다 강한 병사가 강한 병사가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오늘 1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글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여러분 왜 강해하는가? 한국 전쟁에서 아까 말했던 인천 상륙작전 이걸 선고로 이끌고 한 번 더의 통일을 꿈꿨던 메가다 장군의 연설이 있죠 이 연설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정말 위대한 전략가고 그리고 어떤 뭐랄까요? 정말 전쟁 영웅입니다마는 또 하나 대단한 운명가였어요 그리고 대단한 문장가였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에도 교훈이 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남겨져 있는데 예를 들면 메가다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 주여 제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 아들이 원칙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일이 지식의 초속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주옵소 등등의 그런 시를 남겼어요 그는 한국전쟁에서 승리가 아니라 그저 적당하게 무승부를 원했던 트루먼 대통령하고는 입장이 달랐어요 트루먼 대통령이 이게 워낙 골치 아프니까 중국이 개입하고 그러니까 적당히 무승부를 하기를 원했어요 이제 그 무승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트루먼 대통령이 계속 도전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메가다 장군이 해임이 되어졌죠 모가지가 날라가고 그리고 국회에서 마지막 연설을 할 때 이 연설물이 아주 유명하죠 들어보셨습니까?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뭐예요? 사라질 뿐이다 아 멋있죠 길지도 않아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좀 익숙지는 않습니다만 미 본토에서 그보다 더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우리는 뭐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걸 좀 유명하게 생각하는데 훨씬 더 유명한 연설이 있는데 1962년도 5월 12일에 이제 한국전쟁도 다 끝났습니다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라고 말할 수 있는 웨스트포인트에서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군인은 절대로 전쟁광이 아닙니다 전쟁이 미쳤다고 자꾸 오해를 하고 몰아가니까 정치적으로 군인은 절대로 전쟁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보다 군인들은 평화를 갈망합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깊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자 보십시다 갈로볼 보시면 되겠죠 전쟁이 임하였다면 승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시작하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전쟁의 임하였다면 승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아까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의 전쟁도 이럴 진데 영적 전쟁은 어떨까요? 승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악한 논수마귀가 살아온 우리 가족들 마음을 자꾸 빼앗아갑니다 우리 가족들을 사망건세 아래 완전 옥죄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세속의 음란에 그 영을 막 사로잡아갑니다 절대 낳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젊은이들을 음란으로 계속 끌고 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코로나 우리를 낳아줄 생각이 없어요 그러므로 승리 외에는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다른 대안이 없어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는 강해야 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강해지는 방법이 아주 독특해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달라 무엇으로 강해져야 된다고 말하냐면 다시 볼까요? 1절 다시 너는 시작 너는 그리스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와 강해지는 방법은 이제 유일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키를 쓰고라도 은혜 받는 데는 완전 선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능력 있게 살게 되어지고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쓰임받고 받은 은혜만큼 영적으로 밀리지도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노아시대 정말 그 시대를 거슬러가지고는 방주를 짓는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냐면 여러분 볼까요?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노아는 요아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노아는 요아께 뭐를 입었더라고요? 은혜 그래서 막 그 시대를 거슬러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거 미친 게 아이가 저거 뭐? 산 꼭대기에 방주진 그래도 어떻게 요아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걸 해내버리는 거예요 80세 노인인 모세를 지도자로 불러주신 거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라고 건면하고 있는 이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또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어떻게?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도 붙잡아주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현란한 것들 그 막 기웃거리고 싶은 우리의 헷갈리는 마음 우리의 시선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아줍니다 그리스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증가한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헌신하도록 전도하도록 만드는 거죠 은혜 속의 강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은혜 속의 강한 자가 된다는 말을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면 전자제품 머릿속에 떠올리면 돼요 여러분 전자제품을 벽에 있는 플로그에 끼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다림질을 할 때 다림질을 해도 일단 콧구멍에 끼워야 되잖아 이거 연결시켜놓고 그래놓고 다리미를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온도를 보고 오오오 괜찮다 밀고 다녀야 되잖아 근데 플로그는 안 꽂고 계속 옷에 계속 밀면 어떻게 될까요? 옷만 탈지 옷만 헤어지고 빵꾸나지 개개인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가정 전체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가정 전체에 지금 뚜꼬비집 알죠 뚜꼬비집 전원 들어오는 그 메인 뚜꼬비집이 내려갔는데 깜깜해 그래가지고 한 가정 전체에 은혜의 전원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은혜의 뚜꼬비집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일이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강해지는 방법 3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글소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나와 함께 뭐를 받으라고요? 고난 이거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세상도 이 원리를 알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도 뭐라고 말하죠? 아픈만큼 성숙해진다 고난을 견디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맷집이 생기는 거죠 아령도 아령도 이걸 들어봐야 들어봐야 무게 어떤 들어봐야 근력도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다면 구원은 공짜로 받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시요 구원은 공짜로 받습니다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드에게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도 수준이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받는 고난도 그냥 세상살이 치이는 고난 그런 거 말고 우리의 자존심이 사는 그런 고난 말고 무슨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 뭐예요? 십자를 증거하다가 싫은 소리도 좀 듣고 거절도 좀 당하고 눈살 찌푸림을 당하기도 하고 코로나에 확진되더라도 그냥 막 움츠려있다가 확진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게 막 사람들이 속상해한다면서요 집 안에만 있었는데 확진된대 예배도 일부러 안 나왔는데 확진된대 억수로 억울하죠 확진도 전도하다가 확진되고 생명 살리다가 영혼을 섬기다가 확진될 것 같으면 그건 말이에요 안 되면 좋겠지만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어떤 사람이 독수리 알을 암탉에게 품게 했대요 그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독수리 새끼가 자라가지고 병아리와 함께 쭉 자라난 거예요 다 자란 이 성조가 되었는데 독수리는 맨날 닭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언제나 닭이야 닭 맨날 땅바다 막 긁고 긁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벌레 있으면 그거 쪼가 먹고 그럼 맨날 다구름 소리 그거 막 흉미 내고 날개는 맨날 열어가지고 퍼덕거리고 이게 고작이에요 세월이 좀 많이 흘러갔습니다 독수리도 이제 닭 사이에 병아리 사이에 자라던 독수리도 이제 조금 늙어갔어요 어느 날 무심코 하늘을 이렇게 쭉 쳐다보는데 말이에요 어떤 한 새가 말이에요 아주 우람한 날개를 쫙 펴고 새참 바람으로 뭐랄까요? 활강한다 그럴까요? 아주 이풍당당하게 쫙 나는 거예요 이 늙은 이 독수리가 말이에요 경외심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동료 닭에게 물어봐요 친구 닭에게 물어봐요 아 저분이 누구지? 라고 물어봐요 옆에 있는 동료 닭이 대답을 하죠 응 저분은 새들의 왕이신 독수리님이야 딴 생각이란 품지마 우린 그분과 달라 독수리는 끝까지 자신이 닭이라고 생각하다가 죽은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그냥 파덕파덕 거리는 그게 전부인 닭입니까?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막 헷갈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넌 아직 전도 못해 헌신은 더 못해 그 정도면 괜찮아 어떻게? 평생? 닭으로 잘라고 그리고 닭으로 살다가 프라이드 치킨만 돼도 족하다 식탁에 오르면 족하다 마귀는 우릴 자꾸 속여요 다시 묻습니다 오늘 끈질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소의 좋은 군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군사 정도가 아니라 강한 군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삶에 얼메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고난 또 받다가 고난 또 받다가 더 강해져버려 더 강해져버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악한 마귀는 우리를 언제나 헷갈리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헷갈리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그리소의 좋은 군사인 줄 믿습니다 강한 군사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삶에 얼메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도 받다가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종들로 거듭나는 이 4월 한 달 진군식이 될 수 있도록 인바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